오늘은 여러분께 국제결혼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나가는 상황이고 이 지옥같은 출산율의 해법은 국제결혼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fm들은 비혼 비연애를 하는 여자니까 남자들이 국제결혼하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데 어째선지 몰라도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이 국제결혼하는 걸 극도록 거리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결혼 포기했었는데 국제결혼 생각하고 있어. 라는 남성의 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여자들 기준에 맞춰줄 능력이 없는 도태한 남이 맞습니다. 34살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라 해서 사람들은 돈 많은 줄 아는데 늦은 나이에 합격해서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연봉은 6천에 수당 합치면 7천 넘는데 말이 7천이지 세금되면 월급 500조금 안됩니다. 연차 쌓이면 억대 연봉이겠지만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수령액 640정도라네요. 부모님께 지원 바랄 처지도 아니라 고민입니다. 전 여친들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결혼 이야기 유도해서 제가 이런 현실을 말하면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진 게 벌써 두 번입니다. 남들처럼 남들만큼 하고 싶다는 한국 여자 허영심의 작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형편 안되는 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요즘 국제결혼 이야기 많잖아요. 저는 동남아 애들과 결혼하는 건 패배자라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두 번 결혼 엎어졌으면 패배자가 맞는 느낌이라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조만간 날 잡고 베트남 쪽으로 여행 가서 견적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나이 들면서 남녀 모두 재고 따지는 게 많아질수록 고득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풋풋한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어린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다니깐 다시 삶의 활력이 도는 느낌이에요. 라는 회계사 남성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성이 젊은 여성과 결혼해 한국 여성은 낳기 싫어하는 아기 많이 낳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결혼은 정말 장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도태한 남이 매매혼으로 유전자 번식하는 게 안타깝다. 가능하면 혼자 늙어 죽는 걸 추천한다. 요즘 한남들 베트남녀 민다던데 존나 웃기는 게 매매혼 올려치기 하는 거 한심하다. 동남아 어린 여자에게 님은 돈줄밖에 안 된다 단물 다 빨아먹고 자국 또래 남자랑 바람날듯 아저씨 쉰내나요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 굉장히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비혼 비연애를 한다면 남성들이 한 명이라도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수를 늘려준다면 여성 입장에서 땡큐 아닌가요? 왜 우리 여성들은 국제결혼하는 남성에게 화를 잔뜩 내는 걸까요? 국제결혼한 남자들 왜 이리 짜증나지? 도태한 남들 꾸역꾸역 유전자 남기려고 결혼하는 거 존나게 열받고 유튜브에서 일본 여자 한국 남자 결혼한 거 쇼츠에 나오는데 존나 짜증나네 진짜. 일본 여자는 한국 여자와 다르다 이지랄 써놨는데 베트남 일본 여자 올려치기 꼴 같잖아. 국제결혼한 남자만 봐도 화병나 진심이라는 우리 fm 여러분들. 여자를 어떻게 사오냐고 물어보는 여성들.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 남자에게 서울에 집 하나 해오고 다이아반지 프로포즈 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sns에 허세 부려야 하니까 강남 호텔에서 결혼식 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허영심을 남성들이 충족시켜주지 않고 국제결혼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비혼 비연애를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성들이 어떤 국제결혼을 하든 여러분이 화를 내고 역정 내면서 자국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말할 건 없죠. 우리 비혼녀 여러분들에겐 남성들의 국제결혼은 오히려 좋은 내용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남성들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이제 와서 관심 가져달라고 떼쓰지 말고 서로 각자 갈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fm들은 비혼 비연애 열심히 하시고 남성들은 국제결혼으로 행복한 삶 살면 되는 거죠. 제발 이쪽 남성들이 하는 일에 관심 좀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질투라도 나시는 건가요? 농담 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질투나는 은희의 저녁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서로 갈 길 가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